저의 최애 장소로 가는 중입니다. 이 노래는 내 곁에, 내일은 내일에, 신발은 벗어줄래? 나는 13가의 고오오, we are man in you, yeah. 떠나가는 사람을 참지 마라, alright. 이 노래의 주인공은 bye bye. 이젠 내가 가사 쓰지 아아를 마시며 일기장에 쓴 노래만. 노래방에선 아직 거짓말 거지같이 살아, 이제 난. 누가 예술을 배우나, 내 글씨나 빠진 오차파, 에네르기파. 그녀는 가끔 채식주의자, 냄새와 맛을 잃은 요리사처럼 슬픈 이야기가 있을까? 코로나가 난 상황이 없으니, 아이러니, 그 세상이 멈춰졌으니, now ready, I gotta get on this. 드디어 도착했습니다. concerns 못 간지요. 이어가오는 날씨가 뉴스스퍼imagania отлич습니다. 안녕하십간벽 사람이, 제 공원장에선 그렇게 많으세요. 넷 מא이. 후에, 지금 gamma 5 을 받은centzej인 Kyma 전 세계의 예술을 보琴니다. 도착했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프린지 왔습니다.